와, 분위기 건조하고 좋네. 여기 왜 왔어요? 차에서 기다려. 알았다. 여기 왜 왔어요? 신경 꺼라. 뭔지 안 물어볼 테니까. 아, 하루 종일 차만 탔더니 찌뿌둥하다. 청담동에, 인사동에 이건 뭐 일관성이 없네. 다음은 어디야? 제주도? 아? 아아악! 아아악! 와 이거 완전 대책 없네 이거 야 너 이거 누가 보면 어떡하려고 네 맘대로 얼어 저게 다 얼마야? 몰라 직접 물어보던가 무슨 돈을 우유 배달하는 것처럼 뿌리냐 대표님 대체 무슨 사업하는거